자 금일, 금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 방송은요 아웃러스트, 아웃러스트 초회차 나이트메어 난이도 자, 할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예요 자, 할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고 아, 마지막 인스네어 난이도는 체크 포인트가 없다고 해가지고 어제 고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이트메어 난이도입니다 체크 포인트가 있는 최고의 난이도 나이트메어 난이도고 초회차고 아무튼 어제 처음 시작했어요 자, 어제는 거의 중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마지막에 정신병자한테 한 대 맞고 뒤졌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를 빠져나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죠 자,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배터리 하나 더 찾으러 갑시다 배터리 시작하자마자 배터리 오케이 오 그런데 여기 뭐죠? 자, 아무튼 제가 배터리 하나 갈고요 다 썼으니까요 제가 배터리 하나 더 찾으러 갑시다 오, 근데 나 어디서 나왔... 아, 여기 여기구나 자, 들어갑시다 자, 여기는 이상한 실체가 있군요 뭐지? 오, 배터리 하나 카화이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아, 여기로 도망가면 되겠구나 아, 여기 침대가 있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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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어떡해 이게 뭐야, 얘 이게 뭐지? 이 새끼 뭐야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왔어 야, 얘 무슨 텔레포터야?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 일단은 아,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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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뭐야 갑자기 나와가지고 오? 재 とけ? 뭐야? 뭐야? 아니, 갑자기 나왔어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 잠깐만 그러니까 이걸 다 받았는 다음에 이걸 밀면 제가 못 오는 거 아냐? 오오 아, 이렇게도 가능한구나 몰랐어요 오 이야, 처음 알았어 자, 처음 한 사실 자, 저는 그런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요 자, BJ 꼬마님 안녕하세요 잘생긴 홍수님 안녕하세요 다시 미피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까 걔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오, 쉣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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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악 덤벼 어 야, 근데 왜 안 와? 쟤 나보고 온 거 아님? 컴온 자, 이 녀석 이 몽둥이 녀석을 따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님 말고요 아, 뭐 침대에 미세게 계속 숨으래 듣기지도 않았는데 자, 일단은 다시 가보도록 아이 짜식이 그래, 나 여기 있어 덤벼 임마 내가 상대해 주지 어헤하 intell 아 뭐야 일로와 임마 덤벼 덤벼 덤비라고 멍청이 아니야? 이런 멍청이 새끼 거기서 뭐하니 아니 쟤는 뭐야 어머나 나 여기 있어요 근데 쟤 어디가? 쟤 어디 안 가나? 아 나가라고? 일단 어제는 어디로 갔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어디로 갔긴 갔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여긴 나갈 수 없고요 아 요새끼 짜증나네 자꾸 왔다 갔다 그려 재수없게 이쪽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 뭐가 있네 퓨즈를 건드렸어요 왠지 몽둥이 맨이 이쪽으로 올 것 같죠 아닌 말고요 몽둥이 맨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퓨즈를 하나 얼었어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아님 말고 오 깜짝이야 여기서 뭐해 인마 어머어머 안돼 안돼 왜 안넘어가 어 왜 안넘어가지지 난 점프로 눌렀을 뿐이고 그렇지만 안넘어 가졌을 뿐이고 나보고 어쩌라고 자 일단은 저기 퓨즈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퓨즈가 몇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어? 아니 뭐야 이거? 지금은 안되네요 지금은 안되네요 지금은 안되는데 자 일단 배터리 하나 먹고 지금은 안되는데 쟤가 나오자마자 됐네 아닌가? 아 퓨즈를 열고 여기 열쇠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 배터리 자 충전합시다 충전 배터리 한 개 더 있었어요 자 일단 배터리 하나 먹고요 이쪽으로 간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 근데 왜 여기 숨어요 제가 들어올 거 아냐 자 여기가 들어오면 제가 갑시다 코우님 안녕하세요 캐상스 코우님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면 저 새끼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안오나? 빨리 와 인마 뒤질라면 뭘 못해 암마 왜 안오지? 왜 안오죠? 뭔가 이상하네요 아까 왔는데 아니 아까 왔단 말이야 가다가 만나면 안 되지 저 죽어요 또 헤드샷 맞고 죽는다 이게 몽둥이로 자 일단 어 뭐 자 일단은 뭐 가다가 나눠 놓은 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가다가 만나면 낭패입니다 여러분 제가 와야 하는 거 같은데? 아니 퓨즈가 열리지 않아요 퓨즈가 아예 안 돼 아 퓨즈를 못 얻어서 그런가? 아닌데 야 퓨즈 내놔 얘 어디 갔어 기분 나쁘게 아 아까 퓨즈 있었지 여기 아 퓨즈 아 퓨즈 아 퓨즈가 아닌가? 맞죠? 아 이걸 주우면 제가 오는 거 같아요 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으헤헤헤헤 멍청 안 나와 퓨즈를 잡으면 나오는 거 같아 자 아무튼 멍청이를 보내 놓고 그대를 보내고 나는 자 일단 갑시다 이상한 노래가 나왔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저의 멍청한 노래니깐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머 아하하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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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하하하 까꿍 왠지 빨리 나은 거 같지만 하하하하 좋습니다 어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이 녀석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님 말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거 같은데 아님 말고 인마 야야야야야야 너 왜 이렇게 어차피 하하하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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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일단 퓨즈하나는 찾았는데 이 퓨즈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프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게 무서워요? 무서운 거 아니라니까 여긴 들어갈 수 없고요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일단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멍청한 녀석을 따돌리기 위해선 자, 여기는 배터리가 하나 있네요 배터리 하나에 아니, 근데 배터리가 있어도 못하잖아 저 DJ가 아니라요, BJ입니다 DJ는 디옷이고요 뭔 소리야? 어이, 닭살이야 자, 일단 자, 이쪽에 다시 가봅시다, 다시 자, 일단은 전 녀석은 여기서 왔다 갔다 그리는 것 같은데 그쵸? 자, 이쪽에서 좀 기다릴게요 그럼 얘가 왔다 갔다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저쪽 방으로 갔을 때 딱 고추를 뜯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쵸? 고추를 딱 땡겨버리면 아빠 죽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지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자, 좋습니다 이쪽에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들어온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 중요한 건 어? 안녕! 여기 왠지 온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일단은 이쪽에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안녕! 하하하하하하 안녕! 자, 퓨즈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요 길은 오지마 오지마 임마! 야, 칼 들고 오면 어떻게 해? 오지마! 어머나 어머나 야, 왜 그래? 친구잖아 친구 됐으네 자, 일단은 아니, 얘는 꺼지고 야, 니 말고 몽둥이든 애들 좀 데리고 와봐 자, 잇츠 판타지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봅시다 저 녀석이 오지는 않겠죠? 오면은 맞고 뒤져야 돼요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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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죽어 오면 죽는다잉 자, 일단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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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이었죠 퓨즈 자, 퓨즈 뭔데? 아, 하나 더 있어 야, 하나 어딨어 예, 안녕하세요 그냥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 어딨지?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저 불이 나는 그곳에 가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군데 어딨지? 이해하지 않는군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더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얘는 바보 같으니까 아, 저기 있네 문이 그래요 여기 문이 하나 더 있군요 어머어머 아잇! 거지같은 놈아! 어머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살려주시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저기 뭐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님 말고요 자, 일단은 카메라 저걸 갈시기가 왔어요 저 앞에 있죠? 저 앞에 보이셨죠? 아닌가? 자, 일단은 나가서 카메라 배터리를 하나 갈고요 카화이하게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배터리를 먹어야 됩니다 배터리 아까 배터리 어디였었지? 난 배터리 더 크니까요 여러분 배터리맨! 자, 여기 하나 있었죠 이럴수가 자, 배터리 아! 득템 배터리 득배터리 일단 거기 있는 한 명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애를 엉덩이로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러진 못하니까 도망가야겠습니다 어떻게든 가자, 인마 아이, 나 이 밥 아냐 기자가 좀 잘 넘어야지 인마 그래야지 동망 잘 다니지 자, 밥 봐라 근데 쟤는 어떻게 보지 날? 대단하구만 난 야맥증인데 야맥증이라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나이트 비전으로 아니, 이 카메라 원래 카메라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 여러분 한 번만 말해줘요 있어요? 진짜? 카메라가 나이트 비전이야? 자, 일단 들어왔는데 야, 어제 여기서 맞아 죽은 것 같은데? 자, 퓨즈가 하나 있겠죠? 자, 여기 퓨즈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먹게 되면은 한 명이 달려올 것 같아요 왠지 죄송하게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숨어 있어주죠 이렇게 말이에요 아, 캠코더? 캠코더에 달려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안 오나? 온다, 온다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올 줄 알았지 멍청아 멍청아 근데 멍청이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이쪽으로 오지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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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착하지 오지마 어머머 들켰어 들켰어 아 그니아 내가 좀 달리기 좀 해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악마의 웃음소리는 아니구요 아악! 들꼈네 자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 쟤 왜이렇게 빨라 달리기가 아니 달리 왜이렇게 빠르나요 쟤가 못 도망가고 있어요 쟤가 도망가지 못할 스피드로 마구마구 따라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왠지 등어리가 아픈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빨라 이거 어떻게 도망가 그죠? 퓨즈가 3개래 그죠? 자 그리고 배터리가 하나 자 배터리 먹고 오죠 배터리 언제 얼마나 다 썼으니까 아니 근데 에너지만 있으면은 그냥 쟤한테 달려들어도 되겠는데 괜히 삽질하면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친구님 안녕하세요 자 배터리가 여기도 하나 있죠 배터리가 이쪽에 하나 있어요 아 갈아야지 하나 갈고요 뭐 먹읍시다 아니 그러면 저기는 어디서 숨어? 야 좀 가자 임마 나 이거 넘는거 진짜 일단 이놈 쪽으로 갑시다 이놈 쪽으로 그러면 이걸 먹고 이쪽으로 싹 들어가죠 그럼 저기서 한 명이 오겠죠 이렇게 말이죠 바보가 됐나면 자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멍청한 수감자 쟤네는 사이콘가봐 그러면 애들 다 파주겠겠네 지가 여기 분명히 수용소라 그랬죠? 정신병원 아카머 썰렘 자 아무튼 중요한거 그게 아니겠죠 자 롤베어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쟤가 날 보면 안되니깐요 그래 들어가 멍청하노 일단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상큼하게 팔짝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죠 여기다가 퓨즈를 때려박수록 어머어머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반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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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이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자 이녀석은 떨궈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 자 뒤에 따라올 것 같은데 아닌가요? 번병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뭐야? 바로 앞에 있잖아 임마! 하이딩이 아니라 날 보고 와 날 보고 바보? 바보? 멍청이야! 야 나보고 오라고! 일로와! 오라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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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임마 야 이렇게 소리 내는데 안 올래? 컴온! 여기 있어요 여기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히! 멍청이! 미안해요! 멍청이 아니예요! 멍청이 아니에요! 오, 살려주세요! 잠깐만 어어어 오 형님 형님 제발! 제발 멍청이 아닙니다! 멍청이 아닙니다! 멍청이 아닌걸 확인했어요 멍이다 임마! 이런 멍청이 같으니 자 갑시다 아야야 뭐해 아 배터리 가면 어떡해 아 뭐하는거야 배터리 왜 갈아 아 나이 거지같은 놈아 아하하 괜찮아요 으헤헤이 아 이거 뭐야 배터리 왜 갈아 아이 아 진짜 아 배터리 왜 가냐고 오오 배터리 잡아 아니 배터리가 핏을 잡아야지 아 답답 미안합니다 자 배터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세모를 눌러버리고 말았어요 자 어제부터 세모를 자꾸만 누르는데 저의 안타까운 배터리만 자꾸만 없어집니다 자 아무튼 뭐 중요한건 그게 아니니까 아니 왜 이렇게 배터리를 가는걸까요 왜 자꾸 세모버튼을 누르는걸까요 과연 저는 뭘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있는 배터리를 먹고 하나 그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오늘도 홍진영씨의 노래를 듣고 싶으신건가요? 자 아무튼 당신은 나의 배터리 잠깐만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 배터리를 하나 먹고 아니 왜 불러 왜 불러 아니 얘가 나오는 그게 있나봐 나오는 구멍 있나봐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있잖아 이걸 먹으면 달려오겠죠 여기 들어가면 이게 있잖아 이걸 먹으면 달려오겠죠 여기 앞에 왠지 올거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나오지? 내가 이럴줄 알았어 임마 이게 패턴이 따로 있네 그쵸? 너 일단 이쪽으로 올거 아니야 너 일단 이쪽으로 올거 아니야 빨리와 임마 아 왜 안와 이게 뭐야 이게 빨리와 여기있어 나 컴온 컴온 베이베 나 여기있어 안오냐 왜 쟤 왜 오다 말자? 재수없게 빨리와 그래 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니 형님한테 자꾸만 어? 형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자 일단은 이쪽으로 안전하게 가서 뭐 안전한건 아니지만 자 하나 이거 빨리 먹고 야 빨리 먹어 빨리 먹구요 분명히 제 뒤에 따라 붙었을겁니다 아님 말구요 분명히 따라 붙었을거에요 아님 말구요 자 저는 지금 기차놀이하고 있는거에요 여러분 직직폭폭 기차놀이 자 일단 빨리갑시다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기차놀이 다가와나가와나가와나가와나 좀베이 자 아무도 없는거 같습니다 자 어머 아이 나 아이 좀빵매야 자 가자 가자 좀빵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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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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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자 일단 빨리 도망갑시다 자 우린 죽고싶지 않죠 죽고싶지 않아 아잇 아 이거 점프 이상해 아 점프 대빵 이상하네 진짜 아니 난간에 가서 점프 눌렀잖아 안그래요? 난간에 가서 점프 눌렀는데 왜 옆으로 뛰니 미쳤니? 기자가 다리가 이상한가봐요 만두콩님 안녕하세요 베런지아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요게 얼마나 해야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화딱쥐 난다니까 점프했단 말이야 아니 점프했는데 왜 오른쪽으로 점프하냐고 아 이 기자 기자 양반 왜그러니 자 기자 양반 때문에 뒤질뻔했습니다 아 저게 들키면은 저렇게 기어들어오거든 아 기자가 똥 싸고 싶다고? 아 그런건가요? 자 일단은 이거 하고 이거 잡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고 저기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거 같아 자 배터리 알겨야되니까 껐다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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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꼈다 꼈다 껐다 꼈다 합시다 자 이 녀석이 왠지 저를 칼빵할거 같으니까 재수없으니까 좀 더 주의하도록 하구요 왠지 저를 칼빵할거 같은 그런 재수없는 느낌이 드는건 기분 탓인가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아까 그 얻었던 그거를 얻도록 합시다 여기 여기 쪼빵매야 자 일단 좋아요 여기 잡고 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전해수게 왔다갔다 그러겠죠 이런 쪼빵매야 같으니 자 또 왔습니다 저의 퓨즈를 두개를 얻었는데 자 중요한건 그게 아닙니다 퓨즈를 두개 얻은거는 중요하잖아요 저 멍청한 쪼빵매야를 우리는 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죠 쪼빵매야? 자 일단 몰래 봅시다 스토커 기지리스 있는 기자니까요 이기자는요 저겁니다 하파라치 좋아요 가는거 확인했습니다 하파라치 자 일단은 또 한번 몰래? 백공 또 온다 쟤 뭐야? 빨리 꺼져 뭐하는거야 빨리 꺼지라고 인마 이쪽으로 오는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습니다만 자 어디 가고 있군요 으헤헤 좋아 아이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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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나는 도망갈 수 있지롱 개뿔 쟤는 이방으로 들어오면 눈깔이 비웅신대는거 같아요 여기 봐봐 쟤는 눈깔 바본가봐 자 눈깔 눈깔 병신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런 멍청한 놈 바보예요 자 눈깔 바보를 보고 계십니다 쟤는 눈깔이 바본가봐요 자 이렇게 말이죠 아 근데 쟤를 어떻게 따돌리지? 저쪽으로 가서 그냥 따돌리고 가야되나? 그냥 따돌리고 가야되나? 좀빵매야 열쇠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야 지금 이거 30분동안 했어요 여러분 이 구역만 왜 이렇게 어려워 자 퓨즈가 하나 더 필요한데 자 이쪽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제가 설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가서 저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아닌가? 방금 전에 퓨즈 두개 집어넣었죠? 한개만 하면 되는데 제가 저를 너무 슬프게 합니다 어 간다 갑니다 하하하하 내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지 멍청아 천천히 이동합시다 아 얘네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안 먹었잖아요 한개 오른쪽 근데 오른쪽 가면 왠지 쟤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자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서 퓨즈를 먹으면 저 새끼가 달려온다는 후문이 저 녀석이 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제가 걸리겠죠 그렇지만 저는 저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요 올 거란 말이지 이쪽으로 여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멍청한 에미나이 자 저기로 이동하고 있는데 제가 저를 볼 수 있을까요? 아 쟤 밤눈이 너무 밝은 것 같아 꺼져 안 오는군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꺼지고 있군요 저도 갑시다 자 같이 자 왠지 여기서 댁이 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재수없는 느낌이 들지만요 댁이 타고 있으면 뭐 죽어야지 그쵸? 죽어야지 뭐 자 좋습니다 오 안녕 나 여기 있거든 빼꼼? 설마 이쪽으로 오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아 아 나 좋아 이 새끼 진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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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맹충한 놈 바로 뒤에 있는데 내가 자 배터리가 거의 다 달아갑니다 사랑해 배터리가 다 되고 있어 자 일단 어 자 좋습니다 자 퓨즈 다 얻었죠 자 사랑해 배터리는 다 되고 있어요 고마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왜 내려가 어디로 가야돼 으아하 아니 저거 왜 내려가는 거야 열쇠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 열쇠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거 설마 체크 포인트가 카와이하게 떨어졌는데 저거 어떻게 가지러가 어떡하죠?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밑으로 빠진거면 아니 그거는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궁디팡팡 당하고 싶나요? 궁디팡팡 자 일단 아 밑으로 내가 밑에서 올라왔나? 자 일단은 뭐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로 올라왔지? 아 여기로 올라왔구나 저 바보인가봐요 바보 맞지 뭐 좋아요 자 아래로 내려가는게 맞는데 아까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자 완전 지하로 내려가는건가? 자 아무튼 뭐 여기 났나? 아 여기 세탁소 오 좋아요 자 3층에 있는 곳으로 액세스가 가능하네요 어머나 12시에 만나요 브라부쿤 몰라? 어? 야! 브라부쿤 모르냐고 어머이갓 브라부쿤? 야 제발 브라부쿤 줄 테니까 나 살려줘 브라부쿤 롬! 아 근데 어디로 가는거죠? 3층에 있는 문을 악세스 할 수 있대요 이건가? 아니 브라보콘인데 뭐야 3층에 있는 문을 악세스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노란색 글씨 어떻게 봐 아니 노란색 글씨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아까 썼잖아 하나 떴는데 어디로 가는거지? 다크테사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로 가는건가요? 자 여러분들 깨신 분들 중에 자 위치를 아시는 분 달달한 뚜치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너무 그니까 너무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지 아니 그니까 여기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되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아니 다 아는데 스포 될까봐 내가 알려달라는 곳만 알려주시면 돼요 어디로 가는지 여긴 아까 거기잖아 그쵸? 뒤에? 여기? 여기요? 여기 아까 갔었잖아 뭔 소리야 아니 지금 열쇠를 찾았단 말이야 열쇠를 찾았으니까 어디로 가야되는지 그것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있는 배터리 하나 먹고요 사랑의 배터리가 또 있나봐요 일단은 아 이거 홍진이 형식 노래를 완전히 반할 것 같아 자 일단 하하하하 네 길이를 중생인데 여러분의 광명의 빛을 저한테 쬐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하하하하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려주시기 그니까 아니고 여기 맞는데? 그치? 아 여기 아 여기잖아 아 여러분 아 이거 알려주지 알려달라면 왜 안 알려줘 나쁜사람 자 일단은 깜깜해요 그리고 이쪽에 뜰 수 있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야야야 아 얘 점프 왜 이렇게 못해 아 완전 점프 꽝이야 자 일단 다시한번 하나 둘 셋 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자 블러드를 따라가라 근데 이거 누가 해준거지? 자 배터리가 있는 아 아까워 아 배터리 배터리 두개밖에 못해요 여러분 자 일단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야 얘 아싸신호 못하냐? 나 얘 아싸신호 하고싶은데 어떡하죠? 나 이거 아싸신호 하고싶은데 여기서 어? 내려가가지고 아싸신호 하면서 그냥 대갈빡을 자 일단 어 뭐하는거지? 자 일단 5089596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로 뛰겠습니다 아싸신호 해가지고 저 녀석의 대갈통을 빠개버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점프 아 좋아요 자 점프는 완료 됐습니다만 타임 투이 고오 뭔데 뭔데 아이 뭐야 이거 아이 괴물 나왔어 보스트 야 왜 떨어져 임마 보스트가 나왔습니다 왜 어디로 가는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길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거고 아 뭐야 인마 아 왜 이렇게 못 뛰어 기자 양반 모자 아니잖아 자 일단 자 일단 위사 양반이 아 여기 되게 안 보이네 좋아요 고스트가 한번 나왔는데 고스트인지 뭐 싶은지 아무튼 자 이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자 일단 갈 수 있는 곳은 화장실인 것 같은데 어 아 고스트랑 노는 거야? 고스트야 놀자 나랑 놀자 야 아니야 cob strong 나를 인도해주고 있어 여기에 거냐 오우 뭐야 쟤네 needed cript 야 모자 그andal 쟤네 뭔지 좀 알려주실래요 ought blended 어머어머 아야 꼬추 앗 아 아 뭐야 얘네 야 근데 얘네 뭐지? 어머어머 너무 심하다 야 아 이렇게 포위망을 줍혀오는구만 아 나 못볼걸 봐 버렸어 아 눈깔 썩는다 진짜 아 눈깔 썩 아 아 쟤네 나왔다 아 쟤네 정말 싫어 쟤네 저거지 처음에 나왔던 애 그죠 쟤네 처음에 나왔던 애죠 고추 덤벼 아 여기서 오는구나 근데 얘네 아 아 꼬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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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하는거야 아 쟤네 꼬추 너무 싫어 아 아 아 여기는 왜 수영도인데 여자가 없어요 재솟게 일단 점프 점프해서 이쪽으로 가는거 같군요 좋아요 다크 꼬추 다크 꼬추 죄다 남자 아 근데 여자있었으면 좀 더 혐오일수도 있겠다 아무튼 다크한 꼬추 딥 다크한 꼬추 자 일단 뭐 중요한거 그게 아니겠죠 여기 어떻게 가지? 점프 뛰어야 되나? 저기 점프 뛰어서 못가면은 떨어지는거 아니야 떨어지면 또 이상한 애들이 나올거 같은데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제 엉덩이는 묵사하지 못할거 같아요 어떻하죠? 저기 떨어지면 제 엉덩이가 우서하지 않을거 같아요 자 일단 점퍼해보겠습니다 야아 scarcity 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오오오오! 어우 오옷 야야야 야야야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야야! 오오오! 야 어디까지 가! 오켓 오마이 가아오옷 오마이 가아오옷 야 씨 이거 어떡하지? 아이 씨 사실 캠코더가 있어야 된대 나이트웨어를 타먹으려면 아이고 그참 아니 알아요 영어 방금 나왔잖아 캠코더 어둠 속을 타먹기 위해서 영어 캠코더가 필요하다고 나왔잖아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우리의 배터리 뭐야 배터리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아 짜증나 자 일단 갑시다 아니 뭐 캠코더를 니 목숨이냐 캠코더가 자 일단 이쪽으로 천천히 들어갔는데 주인공은 고추 달린 녀석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싫다 고추 자 일단 그래도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고추 별로 싫어요 고추는 아 샤워한다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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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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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어디 샤워 어디 아 여기 남자밖에 없지? 샤워 뭐 필요 없잖아 그러면 아 아 아 여러분 아 자꾸만 유혹하지마 남자 궁둥이잖아요 좋아요 근데 캠코더 어디 있어? 저기 가면 있겠군요 자 여기 쯤에 오우 오우 깜짝 놀랐잖아 인마 그런데 저기 앞에 누가 있고 캠코더는 어디 있어? 아 여기 애들 있구나 캠코더 내놔 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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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깜놀 깜놀 자 일단 원래 깜짝 놀라는 건 뭐 한 번 놀라는 거지 그쵸? 여기 안 보이는데? 아 캠코더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군 자 캠코더를 갖고 도저합니다 가자! 이야 뒤에 뭔가 우는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아 아 뒤에 뭔가 우는 것 같은데 어 풍경 왔습니다 아니 근데 왜 쟤는 나만 따라와 쟤 수없게 어디로 가는 거야? 자 일단 올라가죠 이렇게만 누가 따라오는 거야 뒤에 뭐야 됐네 아니 누가 따르는 거지? 아 궁디 팡팡 하던 애가요? 아니 궁디 팡팡하던 애가 있었어? 자 아무튼간에 아 아까 여기에 저거 있었던데 배터리 하나 있었는데요 오케이 자 잊지않고 챙겨주는 카와이안 배터리 자 일단 이쪽으로 다시 올라갑시다 자 일단 이쪽으로 다시 올라갑시다 안되나? 됩니다 자 일단 나가실 수 있겠죠 아닌가요? 자 Find Father Martin The Ad 아차 무슨 관리자 룸에서 찾는건가? 자 이쪽 점프 한번 보고요 여기 못 들어가네 자 일단 오늘 엔딩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불친절하단 말이야 막 난 짜증이 나 지금은 괜찮네 어머어머 자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짜증나 본 적은 오랜만이군요 자 아무튼 떨어지면 되나? 이쪽 으아아아악 어머 안녕 너가 어 여기밖에 없다고?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애들이 잘 튀어나오더라고 자 여기밖에 없다고 해요 자 천천히 갑시다 아 천천히가 아니고 콩콩 어디 깨졌지? 네 잘 쏠리게 네 친절하죠 착한애였어요 제 데리고 나가면 안 되나요? 나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안 되나요? 안 된 말고 네 자 작은 숙려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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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앞에 뚱땡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뚱땡이가 있는 것 같아요 뚱땡이가 뭐야 뭐야 여기 갈 데 없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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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땡이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여기 환기 구경에서 자고 있는 곳도 있는데 네? 얘야 여기서 자면 어떡하니 얘야 어? 아저씨구나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자고 있어 여기서 자고 있어 여기서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 밀어가지고 꺼져 살짝 오세요 살짝 살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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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근데 갈 데가 없는 것 같군요 저게 오토세이브에요? 로딩이 아니고? 나 로딩인 줄 알았는데? 자 일단은 좋아요 안녕 자 여기에는 또 열쇠가 필요하답니다 뭐 열쇠 이렇게 많아? 저게 오토세이브라고? 아니 저게 오토세이브에요?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여기에 버시기가 하나 있구요 아 이거 처음 들어왔던 거기 아니야? 로딩 아니에요? 로딩이야 오토세이브가 아니고 아니 오토세이브는 저렇게 할 리가 없지 세이브는 그렇게 리소스가 드는 작업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오라는 건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세이브는 오토입니다 로딩이겠지 로딩 구형 로딩 자 일단 당국놀이 하는데 난 여기서 당국놀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되나? 자 좋습니다 새로운 에어리어의 에어리어를 발견했군요 아닌가? 원래 있던 덴인가? 자 일단 모르겠어요 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가 필요하다니까 열쇠도 그냥 막 주지 않겠지 그쵸? 자 갈 수 있는 곳으로 다 가보는 거야 천천하게 요즘에 세이브 자동 아닌 게 어딨어요 자 일단은 쌍파열렌도에서 오신 건 아니겠고 자 됐습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다 가봐야 되겠죠 여기 아닌가? 미친놈 아니야 안녕 야 너 피아노 치고 있니? 때려보기는 뒤질라고 자 피아노맨을 거쳐서 우린 열쇠를 어딘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쇠 자 열쇠는 보이질 않네 보이질 않아 아직도 어머? 잠깐만 오 자 십자가촛불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 있군요 어머어머 뭐야? 자 수용소가 미친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했고 자 피가 이쪽으로 나야겠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케빈의 안에 누구 있나 봐 케빈의 안에 누군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 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일단은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누군가 있겠죠 야 못 가네? 자 이런 길을 마련해 주다니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길을 마련해 주다니 감사합니다 문들이 다 잠겨있어요 자 일단은 야 이쪽으로 왔는데 저는 배터리가 지금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열쇠 여깄네 나왔다 야 야아 야 닫으면 어떻게 해 맹추야 야아 아잇 이런 게이자식이 으아악 아 나 이 게이지가 문을 닫아버렸어 아 이 게이가 바로 앞에 열쇠가 있는데 에헤헤이 에헤헤이 아 어떡하지 반대편으로 또 돌아오는 소리 아니야 아 나 진짜 이것들이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자 반대편으로 돌아갑시다 버터링이 있다고요? 나도 버터링 좀 줘요 아 여기 있구나 사랑과 우정의 상징 아 그건 양파링이죠 벗겨도 벗겨도 뭘 벗겨 자 일단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갑시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가도록 하죠 자 얻으면 안 되니까 겹신님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점프를 으이하이하이하이 오케이 도착했스 근데 무슨 영화가 나오죠? 자 아무튼 버터링인데 영화가 나오는데요 뭐야 뭐야 저거 아니 영어 이상한거 뚫어져 자 아무튼 이상한거 같애 저게 무슨 영화야 세네담 했나봐 자 일단은 오 깜짝이야 자 일단은 돌아갑시다 열쇠를 얻었으니까 하와이하게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하자 아니 근데 배터리 없나? 우리는 배터리 찾아야 되는데 자 YG승대님 안녕하세요 배터리 좀 찾자 야 배터리 좀 줘 사랑해 배터리 사랑해 배터리 아 배터리 좀 어떻게 봐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갑시다 홈 홈 N1님 안녕하세요 사랑해 밧데리를 충전할거에요 내려가면 애들이 막 키워놓을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말고 아 카메라 깨진거 보고 휴대폰이 깨진줄 알으셨다고? 에이 자 일단은 이쪽으로 다시 갑시다 여기서 나올거 같애 어머나 어머나 아 나 이거 진짜 똥땡이 아 똥땡이장 아 저쪽으로 가라는거구만 헐 헐 헐 아 근데 여기 못 넘어가네 어떡하지 똥땡인가 아 똥땡이는 아니고 꼬추네요 아 꼬추남이였군 꼬추남이였군요 자 꼬추남인데 좋아요 자 조심합시다 꼬추남은 조심해야해요 고추 고추참치 고추참치 자 3층으로 올라갑시다 어 이거다 봤네 빨리 가죠 고추참치가 절 봤어요 이런 고추참치 같으니 자 일단 어어 야 왜 닫아 아 나 얘들 정말 싫어 아 왜 닫아 더럽은 놈아 아니 근데 어떻게 해 아니 여기 전부다 남자밖에 없어요 고추 밖에 너무한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여성 자기가 여성 시청자다 손 거수 자기가 여성 시청자다 거수 여기 뭐죠? 안녕 너 뭐하는 놈이니 아씨 바지 먹고 있어 아잇 자 자기가 여자 시청자다 거수 하신 분들 전부다 강퇴 농담이구요 여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손 올리신 분들 전부다 강퇴 강퇴 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자 기도하고 있는 죄수가 있구요 자 벌써 세모 눌렀습니다 아까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경찰의 시체를 경찰의 시체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온염 미안해요 나중에 봅시다 자 자 일단은 마틴인가 멋있게인가 만들어야 되는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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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똥 싸고 있는거 아니겠지 자 똥 싸고 있는거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테이프 갈고 테이프 갈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버퍼링이 생길겁니다 자 갑시다 야 여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애 하지말고 뭔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막 쫓아올 것 같애요 가이엄 망가 망가 얘네네 다 기도하고 있어 죄송하게 자 도큐멘트 자 일단 뭐 자 일단 뭐 여긴 다 기도하는 것 같애요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쪽엔 검은길이 있고 막혀있습니다 뭐야 교회가 아니고 어사일럼이요 아캄 어사일럼 아캄 시리 배트맨 아유 뭔소리야 자꾸 배트맨소리에 자 최근에 배트맨을 했기 때문에 잘하네 자 일단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들어가보죠 얘네네 다 기도하고 있어 죄송하게 아하 발견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오케이 나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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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요 가 아니라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애요 아닌가 갈 수 있군요 떨어지면 죽는 거였어요 자 아무튼 이쪽으로 가서 천천히 가겠네 천천히 자 금방 갈 필요없어요 여기서도 빨갈벗은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 음 아 오 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걸 보고 말했군요 호추는 없네요 자 가스 헤이트 시키니스 자 아무튼 저도 눈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우우 야야님 안녕하세요 안녕 설마 니가 날 해코질 하려고 온건 아니겠지 나는야 심심이님 초콜렛 5개 감사드립니다 야 얘 왠지 나를 덮칠 것 같애 안녕 아 아 야 고추 아 아 아 아 무서워 이씨 아이씨 아이 아이 너무 무서워 이씨 아 아 개무서워 아 아 어떡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 눈갱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가겠습니다 문워크 암 암 암 암 암 암 아 이 신부님 왜 이러네 빌밤 육자 숭배받고 있군요 신의 지 라라라 자 이제 이 아저씨 뭐하는거냐라 여주 들라고? 뭐야 얘 왜이래? 피쳤나봐 자 엘리메이터를 픽스하래요 오오오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야 이런 미친 이게 뭐하는거야 아 불쌍해 아니 근데 신부가 뭐했어? 신부가 뭐했는데 너무 고추를 많이 보여줬다고? 너무 고추를 많이 보여줬다고 그리고 나한테 회개하는거야 지금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메인키 엘리메이터 키를 얻었는데 얜 또 왜 던졌지? 야 너네 뭐해 야 고추 보여주면 안되고 오 깜짝이야 야씨 너네 덮치는거 아니지? 가자 가자 업 아 나 쟤네가 제일 무서워 덩치보다 덩치보다 고추가 더 무서워요 아 어떡하죠? 자 여기 여기 여성 시청자분은 안계시죠? 근데 여성 여성 시청자분 있어도 고추는 상관없잖아 내가 무슨 더 더 그 거시기한 표현하는것도 아니고 안그래요? 아니 고추말고 뭐라그래 그 그 그 아이씨 이거 말하면 안돼요 여러분 19금 방송돼요? 고추 아니면은 딴걸 말할 수 없으니까 자 더이상 가지갑시다 여러분 성드립이 과도하면 강탭니다 강태 근데 어디가죠? 자 성드립 과도하면 강태에요 여러분 자 일단은 아 거시기라고 하세요 그냥 근데 어디로 가지? 아 여기 있군요 좋아요 아 존슨이라 그래요 존슨이라 그래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잔슨빌 있잖아요 소세지 소시지 이제 왜 나 때려오니 쟤 어떻게 못하냐? 두름두름땀 땀땀 쟤 어떻게 못하냐? 아 할 수 있네 내가 개다리스템으로 저 녀석을 따돌리게 했어 왜 그쪽으로 가냐? 개다리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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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하하하 근데 어디로 간거지? 제가 이쪽에서 튀어나왔었죠? 근데 어디로 가는데? 둠따둠따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제일 따돌든지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은 으아아아악 귀엽기 사랑스럽기 아니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 저거 순대 뽑는거에요? 팔 뽑는거에요? 팔같은데? 순대가 아니라 아, 방금 전에 그 방에 환기통이 있다고? 아, 방금 전에 그 방에 환기통이 있어요? 아, 머리 뽑은건 아니지 내 시점이 그대로니까 머리면 시점이 달다고 그래야지 아, 환기꾼형이 있다? 자,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귀여우미가 따라오고 있군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귀요미를 귀요미 빵!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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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환기통이 있었네요 올라가, 올라가 자, 멍청이는 못들어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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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근데 여기로 들어오는거 아니겠지? 자 일단은 자 이쪽으로 왔는데 일단 성공적이십니다 석세스 석세스 자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하죠 정말 덩치가 오진 않겠죠? 안녕 흐흐 자 1중으로 올라왔는데 야 일리와 오 뭔데 뭔데 뭐야 뭐야 뭐지? 나 나가려고 나 나갈건데 나가게 해주세요 오 호호호 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뭐야 이거 이상한 곳으로 오 얼음동굴 야 멋있다 와 얼음동굴이야 그냥 돌인가요? 돌동굴? 잠깐만 왜이래 야 왜이래 아 구간로딩 또하네 아이 무슨 구간로딩 이렇게 자주해 더러운 애미나이 자 아무튼 퍼플문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너무 맘에 드는건 맞는데 근데 맘에 들면 뭐래요 아이 동굴은데 그래픽이 눈같아 그래픽이 눈같이 생겼습니다 그거 있잖아 빨리 불러봐요 여러분 노래 불러봐 요즘에 유행하는거 있잖아 맨날 들어서 지겨운 그거 스노우맨 뭔 스노우맨 몰라 그 노래 몰라 자 일단 빨리 스노우맨 만들어요 똑똑똑똑똑 스노우맨 자 일단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시기도 없고 자 이제부터는 그 남자의 그 남자의 그 고간 존슨빌은 안나오겠죠 자 존슨빌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존슨 어 뭐죠 야 여기 왜이렇게 잔인하냐 다 뜯어져있냐 아 존슨빌 존슨빌 자 여기도 하나가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 먹어서 뭐해? 아 이거 PC판이면 한글화 패치를 했겠는데 이거는 PC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주워봤자 얘가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죠 그쵸? 이 게임은 어 아웃란스라는 게임이고 여러분들은 남자의 존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님 말고요 아니 섹슈얼 컨텐츠가 존슨이었어요? 아니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섹슈얼 컨텐츠가 있다는게 존슨이었어 존슨? 아 존슨이라니 방제를 보세요 제목을 아 섹슈얼 컨텐츠가 존슨이라니 존슨 존슨 아이고 괜찮아요 일단은 뭐 이런거를 전부 다 알고싶은데 한글화가 아니니까 자 한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 뭐라고 막 써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아 500살 동안 영어 하나 못 배웠냐고? 500살 아니 100년 전에는 영어 같은 건 안 배웠어요 자 일단 저는 한국 토종 한국 토종 신선이기 때문에 일본에도 안 갔다 왔고요 미국에도 안 갔다 왔고요 아 이건 PCS 스팀으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유저 한글화 패치 아마 있을겁니다 말하는거 보니까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즐기실려면 PC로 스팀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패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 왜이렇게 피떡이 되있냐 자 피떡 피떡게이 저런 피떡 여기 또 안보이네 어? 아 쟤 뭔데? 아 야 이게 뭐야 아 괴물 나왔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괴물 나왔다 호호호 괴물 나왔기 근데 어디로 가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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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박수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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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act 힘내라 괴물아 쟤하핫 깔렸구만 아 이쪽으로가라고? 아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 여기 들어왔던 곳이잖아 문이 열렸군요 어 쟤 뭐야? 뭔데? 아이 벽화도 아이 벽화도 뭐 남정내를 붙여놨어 아 벽화를 남정내를 붙여놓고 있어 잔슨빌 자 여기는 소세지 천국이에요 여러분 잔슨빌이에요 잔슨빌 자 일단은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나오면 패버리고 싶은데 자 밴페르시니 스티커 한 개 감싸줍니다 자 축구 잘할 것 같으신 아이디를 가지신 밴페르시니 스티커 한 개를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뭐라고 시끌시끌거리는데 뭔 손인지 모르겠어요 밴페르시니 초콜릿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책팀공님 안녕하세요 경찰 경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 근데 쟤 뭐 뭐라고 해야죠? 쟤 뭐야 근데? 여러분 쟤 정체가 뭐예요? 이거는 네타가 그러니까 스포가 아니니까 쟤 정체는 뭡니까? 정체가 뭐예요? 이건 스포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맨 박사라고? 엑스맨 박사 파인드 빌리 빌리 찾으래요 여러분 빌리 찾으래 진짜로 빌리야 진짜 빌리예요 아무튼 아니 근데 고스트는 못 숨어요? 숨으면 안되나? 진짜 빌리잖아 아 헬링턴이라고? 아앙 안겠어? 엑규 자 여러분들은 지금 홀리의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모를 시청하고 있는 그런 방송을 홀리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크홈 형님이 와가지고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라고 합니다 아님 말고요 자 최친공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립니다 근데 얘는 지하에서 뭐하고 있었던거지? 자 붕탑 게임이네요 이건 근데 지 혼자 막 떠들고 있어 쟤 뭐지? 뭐 안내지? 아 빌리가? 빌리가 실험의 주체자라고? 아 그렇군요 제가 이 거시기 실험의 주체자랍니다 거시기? 지금 저놈이 실험의 주체자라 그 말이 아냐? 아님 말고요 사진같은거 있는데? 사진은 안주 사진이군요 아 빌리가 실험체라고? 빌리가 쟤 아냐? 아님 말고요 일단 이쪽으로 피자국이 있는데 까악 아 사람의 생각을 형체화하는 실험이라고? 아까 그래서 개야? 그 고스트같은 애가? 뭐야 얘 야 헤딩을 왜해? 야 헤딩을 왜해? 아 야 잡고서 헤딩을 하고 있어 대가리 아프게 아 머리 아프게 헤딩을 하고 있어 아 기분 나쁘게 너 걸리기만 해봐 그냥 내가 존슨을 그냥 확 뜯어불라 자 아무튼 그건 중요한게 아니겠죠 자 일단 자 미치광이 웃음 한번 지워봤습니다 어 삐떡이 된 시체가 있어요 히익 아니 쟤는 무서운게 아니라 그냥 와서 헤딩을 하는데? 왜 헤딩을 하니? 삐옹삐옹 귀요미 야 어디로 가야되는데? 아 헤딩하지마 아이! 헤딩하지말라고 아 왜 헤딩을 하고 그래 아 기분 나빠 아 나 계속 기분 나빠지는데 어떡하죠? 왜 이렇게 헤딩을 해 아 자 일단 갈 수 있는 곳은 찾았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은 일단 찾았어요 저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제가 저기서 튀어나온거 보니까 이거는 뻔한게 그쪽에서 튀어나와 어디로 돌아가야될거 같애 아닌가? 나와 아하하하하 좋아요 자 이쪽으로 오는거 확인했어요 자 갑시다 이쪽으로 싹 불어가면 되지않을까? 달려! 달려라 달려 로봇두야 라라라라라라 태권부이 야 왜이렇게 카와이아게 열어 아 얘 왜이래 왜이렇게 카와이아게 열어 아 너 헤딩이야 잠깐만 아니 이거 펌 열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카와이아게 말고 세게 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였지? 네모로 유지시키는거였나요? 아 기억이 안납니다 헤딩 헤딩 헤딩재미아니라 여러분 헤딩하는게 뭐가 재밌어 야 왜이렇게 카와이아게 열어 아 이거 뭐야 뭡니까 아 왜 이렇게 카와이아게 열지? 어떡하지? 자 한번 다시 실험 야 카와이아게 열지 말라고 야 간지나게 열란 말이야 야 아 뭐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아니 얘 왜 카와이아게 열지 이렇게? 헉 헉 헉 이거 발로 쾅차야되는데 아악 그게 안돼요 근데 쟤한테선 도망갈 수 있나? 아 실험의 주체자고 아들이 빌리라고? 그니까 이 빌리가 이 빌리가 날 따라오잖아 근데 얘 못 도망가지 아니 얘 어떻게 피해 빨라와가지고 발로 쾅차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발로 쾅차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야아아아아아악 이게 뭡니까 아니 왜이렇게 카와이아게 열어 오오 자 여기 어떻게 가야되는지 좀 알려줘요 야 빌리 잘생겼네 여러분 빌리 잘생겼네요 여러분 남자의 로망님 안녕하세요 아 세 번 똑똑똑똑똑하면 돼요? 똑똑똑똑똑 스노우맨 이거 너무 나와 자 일단은 똑똑똑똑똑 자 일단은 어 아니 이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는데 이거 숨어 쟤한테도 쟤한테도 숨을 수 있나요? 그것만 알려줘봐 케미넥같은데 숨으면 쟤한테 안 걸려? 그건 아닐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도망가야된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 저걸 아 엘리베이터 같은게 있다 엘리베이터 같은게 있었다 아 오른쪽에? 그거 안 열리는거 아니에요? 안 열리는거 같은데 박사한테 물어보라고 영어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석할 수 있으면 박사한테 다시 가겠습니다 근데 박사가 있던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게 아니야? 못들어가는데?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저를 그렇게 놀리고 싶나요 여러분? 똑똑똑똑똑 스노우맨 자 일단 스노우맨은 중요한게 아니겠죠 스노우맨 자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오는건 나오는거고 열려라 창피 네 그렇지만 망했어 아 진짜 음악 들었네 아 빌리의 생명유질 자체를 끊어서 윌라이더를 제가 윌라이더야? 빌리가 아니라? 아 그니까 빌리인데 윌라이더에요 일단 저 뺑뺑이 놀아볼게요 아 빌리는 숙주라고? 숙주나물? 어어 솔롱이야 죄송합니다 자 일단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모두 다 아 까먹었어요 가사 까먹었어요 여러분 다음 가사 보죠? 너무 빠른데 쟤? 오케이 너무 빨라 쟤 저거 어떻게 피워야 쟤? 너무 빠른데? 아니 이거 너무 빨라 너무 쟤가 이거 그 뭐야 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엔 도망가라는 소리잖아 그치? 결국엔 도망가는 소리잖아요 아까 숨을 수 없다며 근데 숨을 데가 없다니까? 어디 숨어 케미넷도 없던데 자 여기 깨신 분 나는 이걸 깨가지고 완전 마스터다 손 뒤로 갈 수 없네요 난 완전 깨서 마스터다 아 똑똑똑똑 뭔 소리야 일단 냉장고 냉장고 아 여기 수상해 수상하다 수상하다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설마 냉장고 속에 들어가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도 카메라가 카메라가 겨슬리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하지? 여기 지나가면은 바로 빌리가 나와요 빌리 무서워 죽겠네 스노우맨 아이씨 아이씨 이씨 어 뭐야 그냥 가지네 옥미? 여태까지 뭐 한거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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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네 아 무시 때리고 그냥 가면 되는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씨 아이씨 아니 여기 맞네 여기 맞네가 아니고 제가 이쪽으로 잘못 온거에요 오른쪽으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그리고 쟤한테 쟤한테 안 잡히려면 그냥 지나가면 되네요 아니요 자 일단 공략법 알았습니다 여러분 공략법 알았습니다 으헤헤헤헤헿 이제는 내 맙이다 하하 자 좋아요 그 놈의 놀아간 놀아 자 일단 아니 고유해서 오른쪽으로 안갔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면 되죠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저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가는거에요 아닌가요? 맞죠? 카와이하게 야 뭐야 따라오는데 따라오는데 빨리 가야돼 임마 자 일단 스노우매를 따라갑시다 똑똑똑똑똑똑 스노우맨 오 뭐야 자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뚝뚝딱딱뚝딱딱 어 여기 이상한 애 있는데? 아 얘가 빌리야? 얘가 빌리야? 아 근데 안 멋있는데? 아 꼬추는 없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왜 꼬추를 볼라그래 오 야야 오우 오 대박이야 왜이렇게 커 오우 오우씨 부럽다 오우씨 부러운 녀석 자 일단 어 좋아요 자 갈순 없네요 자 이쪽은 아닌가 봅니다 어? 저기 사람 있는데? 안겠어 자 일단은 여기는 사람한테 대화를 나누러 갑시다 야 너 여기에 있니? 얘 살아있네? 헤이 야 니 얼굴 찍어주러 온건 아니거든? 아 여길 다 뽀새라고? 근데 어떻게 뽀새? 중요한건 그겁니다 어떻게 뽀샐 수 있는지 아니 아니 주인공 공격을 못하니까 주인공 공격이 불가능하니깐요 아 자 여기 승인하는건가? 승인! 해제! 어? 어? 뭐지? 해제! 해제! 으악! 하하하하하하 히야야야야야야야야 왜 안되지? 야 이 뭐야 미사일 날라가야지 인마 핵미사일 패트리아트 미사일 날라가는거 날라가야되는거 아냐? 히야야야야 자 뭐 누클리어 런치 디테이키드 여기 아까 들어왔던데죠? 아 컴퓨터가 있었어? 자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랑으로 인해 누클리어 안나가잖아 아니 봐봐 누클리어 야! 으악! 누클리어 안나가잖아요 자 누클리어가 안나가는 거지같은 과학실 그 거지같은 실험실이었어요 오오오오오 잠깐만 아 야야야 배터리 으악!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가 또 있나봐요 어떡하죠? 지금 갈까요? 여러분 갈아서 하나 먹을까요? 이거 나이트메어 난이도입니다 나이트메어 초에 차고 나이트메어 난이도예요 아 갈고 먹으라고?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사랑의 배터리를 사랑의 배터리가 또 있나봐요 아니 알았으니까 가는거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뭐라 그러지마요 나 삐진다 진짜 여러분들이 뭐라그러면 저 삐질지도 몰라요 자 일단은 우리가 들어온 곳은 저쪽이고요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이쪽인데 여기죠 왜 안들어가질까? 왜 안들어가질까? 아 전력을 차단해야 돼? 어디서? 전력을 어디서 차단해야 되죠? 자 일단 이쪽으로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맞네 아닌가? 아까 왔던데 아니야? 아 그래요? 차단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아 이쪽에 오는 길이 있었구나 이거 아까 못갔던 데 아닌가? 아무튼 여기서도 또 이상한 거시기를 찾았어요 여기가 분명히 전력을 찾아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까 온 데 아닌가? 밸브? 오케이! 냐앙! 냐앙! 좋아요 잠만요 여기서 또 괴물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괴물이 나온 것 같아요 빨리 도주합시다 자 근데 승인해제 내가 가서 자 봉인해제 누클리오 야 누클리오 야 누클리오 어딨어 누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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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클리오 누클리오 은 아닌 듯 야 어디로 가야돼 자 신들린 워 어클로오 자 신들린 워키로 거지같은 또라이를 캐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왜 아 저 위에 있다 여러분 위에 있어요 여러분 왜 안되지가 아니라 이쪽에 갈 수 있는 곳이 아하하하 오! 갈 수 있는데 겁도! 에헤이 에헤이 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저는 절망에서 허덕이었습니다 자 절망에서 예 틈 있는 거 봤어요 죽을 때 죽을 때 틈 있는 거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말씀 너무 감사하게 듣겠고요 어? 네 어 자 좋아요 이거 봤다니까 여러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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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케이 아 야 여기 왜 문 닫혀있어 아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 또 닫혀있어 아이 된장할 아 뭐가 아이 악마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 내 웃을 소리 왜그래 알았어 인재부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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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자 일단 가겠습니다만 자 이쪽에 뭔가 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야 어디까지 올라가니 어디까지 올라가니 어디까지 올라가니 어디까지 올라가니 아이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 와 근데 스테미나 장난 아니다 얘 지성빠래인데 월월월월월 지성빠래 월월월월월 지성빠래 월월월월월 지성빠래 월월월월월월월 자 스테미나왕 정력왕 지성빠래 야아아아악 좋아요 자 지성빠래의 체력으로 지성빠래 딴따라딴딴 따다다다다다 자 일단은 다왔는데 아 좋아요 전력을 차단 오케이 2개 3개 4개 3개? 어쩌라고 너무 이상한 소리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겠죠 자 갑시다 근데 노트 챙기면 뭐 있어요? 노트 챙기면 뭐 노트 챙기면 어떤거 주나요? 뭐 최신형 저격력 카메라 같은거 주나? 그래가지고 영재로 같은거처럼 사진 착하착하 찍으면 죽는거야 괴물이 괴물이 죽는거야 착하착하 찍으면 야 그거 좋겠다 야 영재로 영재로 영재로처럼 찰칵찰칵 찍으면 죽이는거야 저거 이야 이야 아 스토리적인거 밖에 없다고? 자 노트가 있는데 지금 4개나 얻었어요 뭐 솔져가 뭐 죽었다 뭐 뭐 이상소리해 자 그리고 이건 뭐야 웨킨 어쩌고 머신 자 빌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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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요 원래 한글화가 됐으면 이걸 다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드려야 되는데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이게 왜냐면은 스토리를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 그죠? 고고고고고고고 비둘기야 먹자 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긴 없고 자 그냥 한 번씩 1초 1초 1,2,3,4,5 5초씩 1,2,3,4,5초씩 한 번씩만 볼게요 1,2,3,4,5 간단하죠 1,2,3,4,5 좋아 다 봤습니다 자 근데 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1,2,3,4 자 일단 하얀 슬김이 많이 하는데요 월월월월월월 길쏭파레 뭐게 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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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o 뭐야 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nahm 하나도 안무 pivotal 근데 뭐죠? 진짜 안 무서운데? 근데 뭐죠? 아, 이벤트구나! 고맙네 아, 죽이는게 아니라 살려줬네요 감사해라 이상하네요 몰라, 이상함 자, 일단은 자, 다시가서 승인해지해보죠 누클리어 런치 디테이티드 누클리어 런치! 오케이! 으아아아아아아 ingerik 어머어머어머어머field 먼데먼데야 왯 cath 네스ナ이 야 죽였쟎 nào 야 사진을 찍어서 죽여 오오오오아 아아으 신난다 으아! 아우야! 늘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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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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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이씨! 대박 아파! 아이씨! 어! 자, 겟아웃 나가래요 자, 투철한 기자정신 자, 여러분 투철한 기자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깬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걔가 몸에 들어왔잖아 어디야? 나가는 길 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야, 두 시간 안에 아니, 근데 걔 몸에 들어온 거면 나, 걔 숙주된 거 아니야? 숙주됐어? 아, 씨 재수없어 아, 나 라오에서 감염체한테 기생된 거 같잖아 아, 아, 불쌍해라 개불쌍함 하아 아, 나는 나는 감염체가 아니야! 자, 아무튼 오 오 일단 여러분 누설은 하지 마세요 엔딩이니까 자, 엔딩이니까 누설 좀 하지마 아니 왜 엔딩을 말하시고 있어 이 사람들이 아니 엔딩을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 아, 엔딩 말하지 말라고 감동 좀 받자 감동 좀 감동 자, 아무튼 자, 나갑시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오바이트가 나올 거 같아여 야야야야야 좋아요 저는 감염체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으허하핳 자, 자 자 자 빨리 가자 왜왜왜왜 아악!! 왜 죽여!! 아악!! 아이고 야 근데 박사는 뭐야? 아아 아 결국은 결국은 숙주나물이 되가지고 죽이니까 죽이니까 나간거 아니야 그쵸? 애들 그래서 경찰 다 죽은거 아니야 그쵸? 근데 숙주나물 없는데 움직일 수 있어도 돼? 스토리가 좀 이상한데? 자 여기서부터 풀어 풀어봐 아니 기자로 숙주를 사왔잖아 근데 방금 죽었잖아요 청사청맞아가지고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 숙주나물로 옮긴건가? 이해가 안가는데? 자 여기까지 확실한 스토리를 말해주세요 확실한 스토리를 그니까 숙주나물이 죽으면 걔도 없어지는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빌리가 죽기전에 기자 안에 들어왔잖아 기자 몸속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숙주나물 때문에 이거 깨신분들중에 스토리 설명해주실 뿐이 없어요? 숙주나물이 아니라 ㅋㅋㅋㅋ 외쳤다라고 살아있다 뭐 그거는 맞는거 같은데 그니까 이 엔딩의 정확한 거를 알고싶은데 결국에는 아니 왜 방종을 해 지금 2시간 남았단 말이야 대충적인 스토리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게 아니 기자가 들어와가지고 걔 생쇼를 하다가 애들을 만나가지고 막 도망가던거 알겠어요 그거는 뭐 중간에 스토리를 해석은 안해주셔도 되고 자 아니 그거는 내가 했으니까 알지 취재를 하러 왔는데 왜 그 신부는 왜 여기서 주인공을 도와줬고 도와준거잖아 그쵸? 왜 주인공한테 도와줬고 왜 박사는 밑에 지하에 있고 그리고 빌리 시끼는 왜 그렇게 됐고 마지막에 기자한테 들어왔는데 왜 마지막에 또 발악을 했으며 그건 어떻게 된거야 이해가 안갔다 신부는 아 게이버 싫고 빨리 얘기해줘봐요 하하하하하 빨리 얘기해줘봐요 뭐야 아는 사람 없어? 그럼 말고요 아는 사람 없으면 말고요 아무튼 그 아웃라스트 아웃라스트에 아웃라스트에 연재는 어제 4시간 오늘 2시간 해가지고 총 6시간 자 총 6시간을 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것으로 라운드 라스트 조회 자 나이트웨어 난이도 연재를 마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